이제 아침에 갈비가 안 된다고 해서 먹기엔 완전 먹기 좋은데 라면을 잘 먹기에는 왠지에요 많이 먹기엔 멸치에 고추 계란를 먹기 멸치에 고추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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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을 닫으면 안 돼 이게 뭉개죠? 색깔이 약간 새파란색이 죽으면서 네 이렇게 꽃 놓지 그리고 어이 뒤 CR 살짝만 볶아줍니다 틀풍 사과 떡 볶아줍니다 주먹밥 주먹밥 멸치는 금방 볶아요. 많이 볶아. 이게 물러져 보니까 아까도 처음에 볶았잖아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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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